안녕하세요 독독총각입니다. 오늘도 또 라면 먹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파이팅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라면 먹방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라면 먹방하고 있습니다. 짠짠짠짠짠짠 짜라짠 네 짜라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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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미래 웃음 잘 들이 짜라짠 짜라짠 남의 목발 오늘도 남의 목발 다음은 곱창이나 그런걸 준비하겠습니다 남의 목발 준비하겠습니다 남의 목발 남의 목발 남의 목발